자간데 없고 분위기 있는 작가로 변신합니다. 연기 몰입도가 보통이 아닌데요. 수연 씨만의 비결이라도 있나요? 이게 꿀팁이 있어요.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조합을 진짜로 고민해서 엄청 열심히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몰입도 높은 분위기가 나왔어요. 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폭식을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먹을만한 조합들을 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이번 촬영의 하이라이트, 바닷가로 나섰는데 이런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잠시 비를 피해 자동차 트렁크에 앉은 남매. 기타를 손에 잡자 금세 버스킹 공연장이 됩니다. 김우세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김우세 선생님. 공유 중인 남매에 한 번 찍은 남매 indeed.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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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 그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약은 수단이 나오는지 현실적이야 우리만 믿어요 저희끼리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막 카메라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리고 하지만 늘 이래 원래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준비한 걸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트렁크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나쁘지 않아